네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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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밤 10시경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. 블박차가 버스처럼 보이죠? 좀 차가 높아 보이는데. 네, 1차로 들어갑니다. 앞에 가는 10클러리를 초락해서 1차로 들어가는데요. 승용차가 앞에 먼저 들어갔고요. 승용차가 다시 빠져나가네요. 오, 앞에 뭐가 있네 이거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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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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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우와... 헤헤 참나. 아니, 저 차가 저기서 서 있으려고 하면 뭐라도 켜놓고 있지. 비상등이라도 켜놓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언제쯤 저 앞에 차가 가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죠. 앞에 차도 하나 빠져나갔고 또 여차도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이때 여기서부터 2초만에 사고 날 것 같아요. 2. 며칠 만에? 1초, 2초 되면 사고 납니다. 앞차가 사고 때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고장으로 서 있었는지는 불분명한데요. 이번 사고, 앞차는 왜 들이받아요? 다른 차는 빠져나갔는데. 뒷차가 전방 주택만, 뒷차 가해 차량이에요. 블박차는 아니죠. 밤에 저기 차를 세우려고 하면 비상등 켜고 불꽃 신호라도 해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참, 앞차가 최소한 앞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? 이런 입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? 1번,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 어떡해. 앞차가 더 잘못이야. 1번, 아냐, 아냐, 아냐. 무조건 뒤에서 받은 차가 잘못이지. 뒤에서 받은 차 잘못이 2번. 50대 53번 투표해 보겠습니다.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시속 얼마인가요? 제한속도 110인가요? 요즘 웬만하면 고속도로 110으로 돼 있는데도 제법 있습니다. 밤 10시가 넘어서요. 2차로 가다가 1차로 들어갑니다. 1차로 들어가서 앞에 승용차 가고 있고요. 승용차 옆으로 빠지는 순간 이때! 이거 몇 개나 되나요? 1칸, 2칸, 3칸이 채 안 되죠? 불과 한 60m가 채 안 됩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.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나요? 못 피합니다, 이제는. 이제는 못 피해요. 저렇게 고속도로 밤에 1차로에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비상등이라도 켜줬어야죠. 낮에 저런 차를 들이받으면 앞차 잘못 40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비상등은 켜놨으면 한 30, 비상등 없으면 40. 그런데 밤에,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앞차 잘못이 가로등에 있다 하더라도 저거 안 보이죠, 미리 안 보이죠. 그래서 최소한 앞차가 50%부터는 더 잘못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. 그런데도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가로등도 있고 보이네요 하면서 블박차 잘못을 60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낮하고 밤하고 다르죠. 낮에 저랬을 때 앞차가 40인데 밤이면 앞차가 한 60. 60은 돼야 되겠죠. 저는 앞차 60%는 돼야 되겠다는 최소한 50%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인데요.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?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%.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3% 있었습니다. 적어도 50 대 50보다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. 블랙퍼스 영상에서는 저거 보이는데 막상 가보세요, 막상 당해보세요. 으악! 하는 순간 사고 납니다. 못 피합니다.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차를 신속하게 빼야 되고요. 차를 신속하게 빼지 못하면 그럼 비상등 켜고 그리고 불꽃 신호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내려서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내려서 빨리 갓길로, 갓길로 빠져나온 다음에 뒤를 향해서 이런 거예요. 이거 조그매예요, 이거. 요만 원 후레쉬죠, 이거 5만 원 주고 샀어요. 금강휴게소에서 샀어요, 금강휴게소에서. 5만 원 주고 이런 거 하나 사서. 제가 두 개 샀고 하나는 제가 친한 분한테 선물했습니다. 차에다 두고 다니라고. 이런 걸 갖다가 멀리 이렇게 되면 한 500m 뒤에까지 다 보이거든요. 그렇게 해야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응, 앞에 뭐 있나 보다라고 조심하겠죠.